지난번에 한동훈 대표가 지난 총선 기간 동안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국민 높이에 맞춰야 된다라고 했던 얘기. 그걸로 인해 가지고 유난 갈등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일련의 과정에 일단 근본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과연 그 문제가 이렇게까지 왔었어야 되는 문제인가. 정말 그때 당시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것처럼 국민 눈 높이에 맞는 모습만 보여줬다면 이 지경까지 되지는 않았을 텐데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최근에 같은 경우도 이제 인적 쇄신에 대한 문제를 지적을 했었죠. 그거에 대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반응이 뭐가 문제냐. 뭐가 지금 우리가 잘못됐냐. 아무것도 문제가 없다라는 식의 반응이고. 임영태균 씨라는 분을 결국 우리 국정감사장에 세운다 하더라도 의혹 부풀리기밖에 되지 않을 거다. 실질적으로 지금 많은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알맹이는 없어요. 의혹이에요 다. 그런데 여기에서 국민들은 그러잖아요. 오빠가 누군지 중요한 얘기예요. 개인 사적인 얘기고 너무나도 여사님께서 그냥 했든 주고받았든 사적인 대화 내용을 지금 온 천하에 지금 공개한 거잖아요. 그런데 어제부터 솔솔 실제 이 사안 관련해서 명태균 씨의 이 발언 관련한 윤 대통령의 직접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들을 보면 윤 대통령이 참모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책 잡힐 일은 한 적이 없다. 문제가 없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고요. 명태균 씨를 국정 근처에도 오지 못하게 했다. 같은 얘기죠. 문제 없다. 라는 얘기인 겁니다. 이 얘기인 즉슨 우리 당당해. 그러니까 걱정들 하지 마세요. 라는 얘기를 참모들한테 했다는 겁니다. 김진욱 의원님. 그러니까 저 말씀을 우리가 곧이 곧대로 믿으면 참 좋겠어요. 믿고 싶어요. 그런데 믿지 못할 내용들이 지금 연일 명태균 씨의 입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을 해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대통령께서는 저기 명태균 씨하고 별 말 안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김건희 여사가 지난 대선 경선 과정 또 대선 이후에 또 올 봄까지도 4월 총선 때까지도 계속 명태균 씨하고 대화를 나눴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가 과연 무슨 대화를 나누었고 정말 사적인 그런 대화만 나눈 것인지 우리 오빠가 누군지 그런 내용만 얘기한 것이 아닌지 또는 정말 국정에 관해서 명태균 씨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어떤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 대통령 내부에게 뭔가를 계속해서 뭔가를 제공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은 궁금한 것이고 알고 싶다는 겁니다 대통령께서 저 말씀을 참모들에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는 참모들이 아니라 국민 앞에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소상하게 말씀하실 때가 온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얘기를 참모들이 아니라 국민들한테 이런 얘기가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지급적으로 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일단 대통령 입장은 책잣필 일 하나 없고 문제도 없다 걱정들 하지 마세요 라고 지금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대통령의 이런 얘기가 참모진을 통해서 나와서인 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대통령실에 국정기획비서관이었던 강명구 의원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고 오시죠 임명태균 씨라는 분을 결국 우리 국정감사장에 세운다 하더라도 의혹 부풀리기밖에 되지 않을 거다 실질적으로 지금 많은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알맹이는 없어요 의혹이에요 다 그런데 여기에서 국민들은 그러잖아요 오빠가 누군지 중요한 얘기예요 개인 사적인 얘기고 너무나도 여사님께서 그냥 했던 주고받았던 사적인 대화 내용을 지금 온 천하에 지금 공개한 거잖아요 오빠가 누구냐가 바이든 날리면에 이어 두 번째 국민 퀴즈입니다 남편 오빠면 바보가 되고 친오빠면 농단이 됩니다 네 지금 강명구 의원이 이거 다 의혹이고 알맹이가 없는 거고 그리고 사적 대화들인 거지 이게 뭐 국정에 관련해서 얘기하는 게 전혀 없는데 이거를 왜 그렇게 전체 프레임을 그렇게 짜자 갖고 가는 거냐라고 지금 강하게 지금 반발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야당은 그 오빠가 남편이면 바보고 친오빠면 국정농단인 거 아니냐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친오빠면 국정농단이다라는 건데 장 변호사님 지금 강명구 의원 얘기는 친오빠라고 해도 국정에 개입을 해야 국정농단이지 그냥 그 전에 따로 한 얘기인데 이걸 어떻게 농단이라고 단정을 짓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것이 국정농단의 마량의 정황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정황은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수사를 해보거나 진상을 살펴볼 개연성은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카톡 내용에서 나온 오빠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해석이 분분한 것도 사실이고요 남편이 윤석열 대통령을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친오빠를 의미하는 것인지 해석은 분분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정말 친오빠였다고 한다면 당시 대선 과정에서도 친오빠가 굉장한 역할을 한 것으로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역할이 만약에 대선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어져 왔거나 또는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본인의 뭔가 정책 관련돼서 입김을 불어나온 그런 정황들이 추가로 발견된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국정농단의 어떤 정황으로 삼을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친오빠라고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볼 수는 없겠다라는 입장인 것이고요 사실 그런데 저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오빠가 남편인지 친오빠인지 지금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것은 본질이 아닐 것 같고 결국 이 명태균 씨가 과연 김건희 여사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어떤 관계를 유지해왔고 그리고 어떤 역할을 했고 특히 공적으로 뭔가 정책이나 또는 국가의 어떤 국정에 대해서 개입한 것은 없는지 또는 공천에 개입한 것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소상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은 국정농단이 있었다라고 단정은 할 수 없지만 없었다라고도 단정할 수 없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좀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게 민주당 야당의 지금 입장이다라는 겁니다 이걸 좀 같이 볼까요 밑줄 민주당은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식 국감 증인의 김여사 그리고 김여사의 친오빠인 진우 씨를 포함을 시켰다 어제 국회의 지금 현재 국감 중이죠 운영위의 증인으로 김여사랑 김여사의 친오빠를 증인으로 채택을 했다라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퇴장한 상태에서 지금 직접 국회로 불러서 국감에서 우리가 이거 물어볼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네 민주 명카톡 올라타 김건희 총공세 토론회 열어 이 방탄 이거는 기사 제목보다도 이거입니다 여기 보면 증인 참고인 명단이 있죠 보면 1번이 김건희 여사 직업 영부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김여사 2번은 명태균이고요 3번은 김대남이고요 4번은 이원무 비서관이다 줄줄이 운영위 국감의 증인으로 채택이 됐다라는 겁니다 지금 증인들을 쭉 보면 국회 운영위에서 명태균 씨 발의 명태균 발 의혹들이 굉장히 주요 이슈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지난 8월에 김여사의 친오빠 증인으로 채택이 됐죠 친오빠에 대한 얘기가 운영위에서 나왔었습니다 그때 무섭자가 같이 보고 올까요 공식 직함이 없는데 회의에 참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좀 제보를 받았는데 김진우 씨가 대통령실에 출입을 했고 권력 초기죠 공식이든 비공식 회의에 참석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다 하고 들어왔습니다 박성준 의원님께서 설마 이렇게 카더라식 질문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지난 8월에 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의혹을 제기한 거죠 아니 친오빠가 대통령실 들락날락 한다는데요 그랬더니 그런 카더라 의혹을 갖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정진석 실장이 명확하게 선을 그었었습니다 근데 그때의 김여사의 친오빠기가 다시 운영위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그럼 지금 민주당에선 지금 이 얘기를 국감의 소재로 계속 얘기를 하겠다라는 건데 더불어서 국감뿐만이 아니라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명태균 의혹 추가 김건희 특검법 오늘 발의 아까 일면에서 잠깐 저희가 봤었죠 민주당에선 지금 명태균 의혹이 추가된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을 오늘 발의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김진욱 대변인님 사실 지금 김여사 특검법 다시 발의를 할 거다라고 하긴 했지만 그때 예상됐던 시기보다 상당히 좀 앞당겨진 면이 있어 보입니다 이번 국감이 끝나고 11월에 다시 추진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죠 근데 지금 이 명태균 씨 의혹이 나온 지 한 달 동안 정확하게 대통령실이나 또는 집권 여당의 국민의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속수무책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의혹 처음에는 공천 개입 의혹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명태균 씨가 대선 경선 과정에서 여론을 조작했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의혹까지 이런 의혹들이 하루 자고 일어나면 하루가 다르게 눈덩이 불듯이 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 부분까지 전체를 다 묶어가지고 13가지 의혹에 대해서 특검법을 다시 발의해야 한다 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요구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밝힌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요구들이 있었다 특검법을 빨리 발의를 하자는 당내 논의에 따라서 좀 더 빨리 발의를 하게 된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음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민주당 명태균은 블루칩 11월 김여사 특검 정국 노린다 이렇게 지금 발의를 하게 되면 11월에 김여사 특검법이 표결에 들어가지 않겠느냐라는 건데 송재준 의원님 사실 앞서서 4표 차였었거든요 만약에 다시 표결 들어가면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지금 상태에서 만약에 지속이 되게 된다면 이탈표가 더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그때 같은 경우도 최소 4표 아니었습니까? 이탈표가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7표까지도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사실상 생각해 보면 딱 2표만 더 있으면 통과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만약에 최 대표를 한다면 그런데 참 아쉬운 게 지금 이런 식으로 민주당이 특검법이나 국감 전체 다를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란으로 뒤덮는 게 누가 보든지 간에 민생과는 관련이 없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하다하다가 명태균은 블루칩이다 저런 칩까지 있나 싶은데 이런 얘기까지 지금 공고년하게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아쉬운 점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고 있다는 게 제일 큰 문제인 겁니다 민주당이 어떻게 정치 공세를 편다라는 게 이재명 대표의 어떤 방탄을 위한 거다라든지 민생을 신경 쓰지 않는다라든지 이 부분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그렇지 못하거든요 심지어 이게 넘어가지고 보수 우파라고 하는 국민들 사이에서조차도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참 그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번에 한동훈 대표가 지난 총선 기간 동안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국민 높이에 맞춰야 된다라고 했던 얘기 그걸로 인해 가지고 유난 갈등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일련의 과정에 일단 근본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과연 그 문제가 이렇게까지 왔었어야 되는 문제인가 정말 그때 당시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것처럼 국민 눈 높이에 맞는 모습만 보여줬다면 이 지경까지 되지는 않았을 텐데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최근에 같은 경우도 인적 쇄신에 대한 문제를 지적을 했었죠 그거에 대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반응이 뭐가 문제냐, 뭐가 지금 우리가 잘못됐냐 아무것도 문제가 없다라는 식의 반응이고 아까 전에 명태균 씨와 관련된 입장 같은 경우도 아무것도 문제가 될 게 없다라고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게 용산 내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용산 외부에서는 그렇게 사람들이 안 보고 있다고 한다면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대통령께서 총선 끝나고 정치를 하시겠다라고 했거든요 그 정치를 하시겠다라고 했던 게 뭐였습니까? 국민들의 말을 듣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겠다라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만 좀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대통령실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비판을 또 해주셨어요 네, 이게 지금 다시 김여사 특검 전국으로 들어가는 건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글자막 by 김태원 한글자막 by 한효정